네 킹 셰프 룰러 우궁이유희 우궁 위우희 우궁이 사람이야 사람 위유 위에 희는 이히리기 이히리기는 뭐 사람이나 사물이죠 사람이나 사물 이히리기 그죠 뒤에 붙이는 조사죠 조사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 우궁이 참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것만 좀 풀면은 쫙 풀리는데요 왕 킹 셰프 룰러 에벤키 말해보면은 단어 보면은 요코 사람 요코 그래서 요코에서 n이 사라집니다 n이 딜리터 돼 가지고 요코 담요 요코 근데 요코에서 또 a 가 o 가 a 로 됩니다 야코 요코 야코 야 에서 또 y 가 또 사라집니다 그래서 아껑 아껑데 또 n이 또 여기 살짝 들어오고 여기서 v 발음은 e n 웅 그러니까 이 저 영어에 그 슈와 사운드라는 게 있다더라구요 슈와 우리말로 치면은 전화 받을 때 어디고 어 어 하는 거 있잖아요 어 어 예스 예스 영어로 우리말로 그죠 예스 예스 할 때 우리 저 꼬리안 어 어 그러잖아요 어 어 콧소리 어 어 어 어 엔 보다는 n 좀 내려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좀 국제 국제 음성 기후가 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우거 우거 입니다 우거 아카 우거 다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거 우거 이유히 사람 위에 사람 이라는 뜻입니다 왕 이라는 거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사람들 위에 여러 사람들 위에 있는데 그 중에 사람입니다 그 중에 사람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사람인 거예요 그 중에 자 그래 가지고 피플한 펄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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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펄슨은 똑같더라구요 자 엉위 부위 발음 어 저 슈와 사운드 어 그럼 영위 영위 되면 영위 우리 그 저 체로키 뭐 애국가니 뭐니 이런거 연구하시는 분들 뭐 다 알아서 벌써 연구 다 하셨겠지만 이렇게 다 나와 있네요 엉위 펄슨 엉위 영위 엉위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거 한번을 한번 이렇게 쭉 정리를 해 봤습니다 자 체로키 킹 셰프 룰러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엉겅 부위 발음은 슈와 사운드죠 엉엉 엉 엉 엉 위유히 엉 엉 엉 위유히 엉 엉 사람 위의 사람 맞지 않습니까 간단합니다 그 이 에벤킹 기라는 quier ander에 보니 나면 인제 사람이 Martin타alım이 뭐냐 사람 사람이나 단어가 뭐냐 늨 코 늨 코 늨 코 냐고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엔 의 ill자리한 적 pobl 으커가 됩니다 으커가 되는데 그것이 또 좀 장난을 좀 많이 치죠 이 알파벳이 문제가 이런겁니다 으컨인데 이 k 가 K, 뭐 C, Q, 이게 지금 이거 갖고 장난을 많이 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헷갈리 계속 헷갈립니다. 이거 그 이게 다 같은 우리말로 그냥 그가 됩니다. 그 그냥 그 100% 맞지 않습니다. 100% 맞지 않는데 그런 식으로 그 라고 두고 하면 이게 쫙 풀리나 부렸듯이 우컹, 우컹, K가 그냥 여기 보면 우컹, G가 됩니다. G 이게 다 같은 겁니다. 캐나다 걸어서 와컨을 에서도 보면은 이게 문제입니다. 이게 걸어서 와컨을 보면은 어떤 거는 부족 이름이 클로스입니다. 클로스 캐나다 콜로스 와컨을 이거든요. 클로스 와컨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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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 되는 부족 이름입니다. 그 콜로스라 콜로스. 온푸트 콜로스 와컨을 이 K로 되어 있는데 걸어서 라고 찾아보면 커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커서 커서 이게 지금 투워크 이렇게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결국은 이 C, K 이런 게 지금 다 걸리는 겁니다. 이거 이거 가지고 막 떨어뜨려 놨습니다. 단어들을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다 같은 거라고 상징을 하고 보면은 틀림없습니다. 콜로스 와컨을 콜로스가 뭡니까? 온푸트 거로서 투워크 워크를 찾아보니까 이게 커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. 같다. 이것도 결국은 다 같은 겁니다. G, K, C, Q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그쪽 사람들이 구별을 안 하고 다 크로스 와컨을 크로스 와컨을 나이, 성별, 연령에 따라서 또 이빨 구황구조 뭐 이빨이 빠지고 안 빠지고 다 그런데 발음이 조금 새는 것 뿐입니다. 그래서 이거 저기서는 K라고 있는데 여기는 G라고 했죠. 우컨 윙윙윙윙 person 이거는 조금만 여기하고 합친 것 같은데 윙윙 엉윙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. 이것도 같은 person, people 같은 뜻입니다. 엉위 엉위 엉윙윙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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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엉윙윙윙윙 엉윙윙윙윙 엉윙윙윙윙윙